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장기적인 입담의 20천년차 개그맨 지상열씨입니다. 와우, 서프레이즈. 요소리가 바라졌어. 하지만 서로 하지만 우리만의 축복은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는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 이젠 눈물이 돋아도 하을도 우릴 축복하잖아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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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입맞추고 나면 우리는 하나인데 흑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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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을 벗어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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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이렇게 입맞추고 나면 울어, 울어? 울어. 아니야. 엄마 어떻게... 울어. 왜 울어? 감격받은 거예요. 지상 최고의 남자. 울컥하신 것 같은데. 왜 울어? 기성의 분들께 인사드리실까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상재입니다. 몰라. 맞은 거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 너 누구야?